자 이번에는 16번째 분장이 되겠네요 어떻게 끊어 읽겠습니까? 선문 황조지성 자의위 불능급야 토를 달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선이 문 황조지성하고 자의위 불능급야라 해석을 또박또박 해보죠 선은 매미선자지요 문자는 들의 문자예요 선문 매미가 들었다 자 무엇을 들었나요? 황조지성 황조는 누루황자 세조자니까 누런세 다시 말해서 꾀꼬리를 황조라 하죠 황조지성 꾀꼬리의 소리를 들었다 매미가 꾀꼬리의 소리를 듣고 자 이위 여기 이위라는 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이위라는 것은 써이자 할 위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시는데 써이자 위자는 여길 위자 그래서 이위라는 두 글자는 무언 무엇이라고 생각하다 무언 무엇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자 이위 스스로 불능급 는 자는 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불능급 하면 따라 밑 잡을 수 없다 즉 미칠 수 없다 라고 2위 했다 즉 생각을 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선이 무은 황조지성하고 매미가 꾀꼬리의 맑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자 이위 불능급 야르라 스스로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다라 이렇게 드리는 문장이네요 자 이제 성도구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이 무은 황조지성하고 자 이 위에 풀둥급 야라 선분 황조지성하고 자 이 위에 풀둥급 야라 이럴 때 선이라는 주격토를 달아도 좋고 달지 않아도 주어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